자, 행성 관측 문제가 나올 때도요. 항상 관측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든지 간에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위치관계가 내합, 외합, 최대의각 이런 거 있지. 그 외행성은 충, 동구, 합, 서구 있잖아. 이런 위치관계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번 자료 봐봐. 간은 관측하는 동안에 금성의 실익경 변화를 나타낸 거래. 그럼 내행성이죠. 일부러 23번에는 내행성 넣어놨고 선생님이 24번에는 외행성 넣어놨는데 그럼 내행성의 위치관계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 금성의 공정계도 그리고 태양 그려놓고 여기에 우리 지구가 있어. 그럼 내행성이 가장 지구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실익경이 가장 클 때는 언제야? 내합이지? 그리고 가장 거리가 멀어서 실익경이 작을 때는 외합이잖아? 그럼 이걸 기준으로 그림 가만 먼저 해석을 하자. 그림 가해. 그림 가는 안 그릴게요. 그냥 자료만 보세요. A시기 봐봐. A시기. 시직경이 가장 클 때야? 작을 때야. 클 때니까 A시기가 내합이겠네. 그 다음에 또 시직경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C지. 그럼 C가 또 내합이 돼요. 그럼 A에서 C까지면 내합에서 내합까지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회합주기라고 하네. 이건 금성의 회합주기야. 알겠어요? 근데 회합주기는 공정주기하고 같냐 다르냐? 완전히 다른 거지. 그 다음에 B시기가 금성의 식경이 가장 작을 때니까 이거 위치경이 어디 있을 때야? 외합에 있을 때지. 그러면 거기 그림에다가 A하고 B사이하고 B하고 C사이 한번 표시 한번 해봐. A에서 B로 가는 거면 얘는 내합에서 외합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중간에 동방하고 서방 중에 누구 지나? 서방 지나는 거고. 서방이면 얘는 반드시 새벽에 동쪽 안을 부근해서만 관측이 되겠지. 그리고 B하고 C사이. C사이 한번 표시해보자. B하고 C사이. 그럼 얘는 외합하고 내합 사이잖아. 그럼 얘는 동방을 지나는 거지. 동방이면 얘는 관측하는 시간은 초저녁에 어느 쪽 안을 해서? 서쪽 안을 해서 관측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가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는 문제 한번 읽어봐. 나는 몇 개월 동안 태양과 금성에 지는 시간 나왔지. 태양과 금성에 지는 시간 나왔어. 그러면 이게 월이고요. 먼저 태양에 지는 시간 표시해볼게. 태양에 지는 시간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 태양에 지는 시간. 이거 한번 물어볼까? 태양이 여기 있어. 이게 지는 시간이 가장 늦을 때지. 이거 하지일까 동지일까? 하지겠지. 태양이 가장 늦게 지면 낮의 길이 가장 길 때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금성에 지는 시간 봐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금성에 지는 시간.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달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뜨거워지는 시간이 나올 때는요. 항상 태양하고 뜨거워지는 시간이 만나는 이런 걸 보세요. 그럼 현재 이건 금성에 지는 시간이 태양에 지는 시간과 같은 날이라는 얘기야. 그러려면 얘는 내압 아니면 외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압인지 외압인지는 항상 그 전을 봐야 돼. 그 전에 금성에 지는 시간이 태양보다 빨리 지냐 늦게 지냐? 늦게 지고 있지. 금성이 태양보다 늦게 진다는 얘기는 태양이 지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떠있잖아. 아, 이거 전역의 금성이 관측이 될 때구나. 그럼 이거는 위치관계가 동방 쪽에 있겠구나. 그럼 동방 이후의 합이면 이게 뭐가 되겠냐? 내압이 돼. 그리고 이 내압일 때 위치가 기억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가번 자료에서 기억은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돼야 돼? A나 C에 해당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림 나번 자료에서 거기 P라고 하는 게 이 금성에 지는 시간과 태양에 지는 시간의 차이지. 이걸 결정하는 게 금성의 이각이잖아. 그럼 P가 크면 클수록 금성의 이각은 커지지. 그러면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관계 판단해보고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A하고 C까지가 금성의 회합치기 맞지?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번 한번 봐보세요. B하고 C까지야. B하고 C까지면 외압에서 내압으로 가는 거잖아. 이때 금성의 겉보기 밝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자, 내행성의 밝기가 나오면 일단 내행성은 내압에서는 무조건 무슨 모양이야? 사계 모양이면 밝은 게 없지. 그러니까 이때 가장 어두워요. 그러면 외압에서 내압으로 갈수록 밝기가 절대 증가하진 않아. 알겠어요? 그럼 밝기가 감소하느냐? 그건 아니야. 금성 같은 경우는 외압에서 내압으로 갈 때 밝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그건 좀 이따 새끼 문제 23-2번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